경기도가 외국인 특수보육시설로 지정된 어린이집에 지원해온 교사 인건비를 없애기로 했습니다. 대신 경기도 내 모든 어린이집에 외국인 아동수만큼 운영비를 지원하기로 했는데 기존 외국인 특수보육시설 어린이집들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김대영 기자입니다. 안산시 원곡동의 한 어린이집입니다. 외국인 특수보육시설로 중국과 러시아 국적의 유아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인 교사와 외국인 부모, 아이들의 의사소통을 담당하는 보조교사의 역할은 절대적입니다. 하지만 보조교사 채용이 앞으로는 힘들어졌습니다. 경기도가 지난 2006년부터 월 180만 원의 교사 인건비를 지원해왔는데 내년부터 없애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인건비 지원을 받는 외국인 특수보육시설 어린이집은 경기도 내 84곳. 해당 어린이집들은 운영상 어려움이 불가피하다고 하소연합니다. 인건비 지원으로 가능했던 보육료 감면을 해줄 수 없게 돼 원생들의 이탈마저 우려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일부의 인건비를 지급하는 대신 전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외국인 아동 한 명당 월 2만 2천 원씩을 운영비로 지원할 방침입니다.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으로 지원 대상 어린이집은 2천 곳 이상으로 늘어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보편적 보육 지원을 위해 시군과 협의를 해왔고 22년부터 도내 외국인 근로자 자녀가 다니고 있는 2057개 전체 어린이집에 자녀당 2만 2천 원씩의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외국인 특수보육시설로 지정된 어린이집들은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상황. 경기도는 보편적 지원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갈등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OBS 뉴스 김대영입니다.